콜 제가 다 못 볼 수 있으니까 확실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번에 부셔보죠 리뎀션이면 가디언 바꾸고 제가 포스필드 쓸게요 우리 위에요? 우리 위에요? 포스필드 바꿀게 가디언 들어주세요 공기우드네요 음식 음식 공기우드 빠지는거 콜해줘 오케이 심판관 헬멧이네요 헤비메이스다 제가 위로 갈게 위로 갈게 와일드파이어 바로 땡긴다 와일드파이어 신발 빠졌고 와일드파이어 신발 앞에 공줄게 머리 찌웠어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러네 와파 공마였어요 앞라인 오르도 빛길 줄게요 오케이 지리 뺐어? 나 네 얘네 나간다 캐리언 콜로 나간다 캐리언 콜로 캐리언 콜로 캐리언 콜로 캐리언 콜로 독 캐리언 콜로 독 캐리언 콜로 독 나 먹을까요 라스트 턴? 라스트 턴? 라스트 턴이야 필라인 스턴이야 필라인 스턴이야 암라인 오르도 캐리언 캐콜 독 너무 멀어요 태형 와파 맞았어요 태형 와파 맞았어요 네 탱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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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만엔 밀어 그냥 밀어 그냥 밀어 커즈 보자 제더니 우리 커즈 보자 네 커즈 나 힐러보는 중 나 힐러보는 중 힐러 힐러 이거 못 끊어 힐러 아 옐로우팀 안되는데 힐러 커즈 지워줄게 살짝 빠지면서 해봐 이제 네 자 아래로 간다 아래로 어 아래로 라스트 턴 캐리언 콜로 독 앞에 피클 달아줄게 팀장님 가봐 오케이 오르시코 아 아 씨X 아파 끊겼어요 죄송해요 네 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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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팀장님 쪽에 힐 좀 빠지면 좋겠어 오르도 오케이 커즈 전해줘 위에서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0 0 앞라인 두 명 맞았어요 나 피가 너무 높아 나도 평균 맞았어 빼야돼 아 나 ㅅㅂ 너무 아프네 아 미안해요 쟤 와파 끊기엔 넌 괜찮아 괜찮아 푸쉬 타임이면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다시 맞아봐요 맞혀지나? 안되네 앞라임 공 두개 맞았어요 바로 탈자 탈자고? 아 기다려야겠다 캡해도 돼 캡해도 돼 여기 캡하고 있어 까도 돼 그거 빨리 해봐 우리가 늦을 것 같은데 탈자고 빠졌고 싸움 보자 왔다 됐다 앞라임 오르도? 앞에 공 줄거야 공 받았어 피킬러 줄게요 네? 넣어주세요 머리 씌웠어요 났어? 아 끈기 끈기 바깥 동작 정작 힐 그러니까 안 그렇게 힐다 때린다 응 힐 act 콩 받아 공 받았어 어 바일드파이어 갈게요 뒤에 들어갈게요 나 비킬있다 커즈로우 커즈로우 커즈보자 나 캐리온컬로 맞았어 형 그냥 비킬.. 오케이 비킬 줄거야 이제 꺼졌다 이제 꺼졌다 캣콜 캣 우리 똑딱이 주제 깔게요 네 주제에 비빌게 가디언 한 번만 내가 써줄게 일로와 나한테 가 가디언 썼어 내가 캣콜도 로우에요 힐러 나 침묵이야 힐러 힐러 앞에서 힐러 왔어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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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힐러 한번 딱 핀다 힐러 힐러 네네네 힐러컬 얘네 힐 없다 네 나 비킬 길어 비킬 길어 가면 안돼 용림 가면 안돼 캣콜 맞았다 용림 어 어 제발 딱히 비킬 줄게 나는 비킬 받아 에이 타투 죽었어요 뒤에 천천히 아 소리 캡해도 돼 캡해도 돼 센터캡 잡아 재호가 나이스 우리 위로 이거 애니까지 안되나? 안되겠지 너 애니 뛰어봐 애니 뛰어봐 애니 뛰어봐 애니 뛰어봐 캡 됐어 시간 안될 것 같아 아 이때 저번에 없었는데 이거 뒤에 온다 쟤네 비킬 빠졌어 쟤네 비킬 빠졌어 쭉취하려면 어때요 지금 아직 손 안되네 나 아래로 나 아래로 어 캡 손 되면 우리 나가야돼 어 우리 가야돼 가야돼 끊어야돼 아래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이고 괜찮아긴 한데 힐러 힐러 당긴다 힐러 아 일단 애니 하나 하나 마운트 하나 마운트 힐러 힐러 신발 빠졌어 헬러 스탄 로브있다 아직 나 둘이 많았다 나 둘이 많았다 캡 빠졌어 캡 빠졌어 캡 빠졌어 힐러 몰어 힐러 몰어 5초 1킬 캡 어디다 나이스 나 캡된다 네 애니는 안돼 아 못잡네 윗캡 잡아 예돈님 바로 위로가서 위로 위로 들어가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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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예돈님은 딴 사람 와 딴 사람 와 오케이 나 위로 가는 중 위로 예돈님이랑 응 우리 뭉쳐서 갈게 이러면 가셔도 돼요 캡 먹을게요 아 못먹어 에이 못먹을 것 같은데 못먹어 못먹어 아 가봐 못먹어 못먹어 올라와 올라와 그냥 올라와 이럴거면 그냥 올라와 업소크 하자 오케이 뭉쳐봐 차라리 뭉쳐봐 캐리온컬러 힐뱅땅땅땅 빠지면 말해줘 아 빠졌어 빠졌어 저도 힐뱅 빠졌어요 리세대 아 됐다 네 업데이트 제가 위로 갈게요 쏘리 네 초크 막을게 초크 막을게 어 나이스 힐뱅땅 빠졌고 다닌다 진영이 형 공단지 가야지 카프 붙으러와 오케이 오케이 붙을게 받았어 네 와이파이 껐어야 돼 공조심 나 B킬 있다 B킬 받으러와 B킬 받으러와 어 아 우리 체력을 불러 하단 빼줘 빼면서 빨면서 해봐 아 미친 휠결해줄게 나한테 오면 가디언 꺼줄게 네 나 가디언 20초 가봐 나 B킬 돌았어 가봐 네 안나인 가 나 나 스턴 스턴 고고 어 퍼즈 신발 빠졌다 C C C본중 C 한 번 더 시독 시독 잡겠다 잡겠다 컷 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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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똑딱이 똑딱 떼만 대줘 힐러한테 인터럭만 신경써 에에x6 힐어 힐어 힐so 금딜보자 에도군 금딜 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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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Hearts 힐러 밀어 힐러 밀어 힐러 밀어 힐러 밀어 힐러 밀어 힐러 계속 노리는 중 비필 줄게요 앞에 힐러 부실 수 있어 이제 없어 나이스 비필 탄델티 없네 나이스 미는 척은 해줘야 돼 얘네 힐러 없잖아 계속해도 돼 얘네 힐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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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파이어 고생했어 힐러 없는데 지금 밀어야 돼 됐어 됐어 저 잡으러 이득이야 우리 바로 타는 준비 레즈 먹었다 에너지 포즈 힐러 잡지 않았나 에너지 포즈 먹지마봐요 모르고 내가 먹었어 쏘리 여기 중간으로 여기 10초 여기 레즈에 있다 어 깜짝이야 캡슐이나 깜짝 놀랐네 아 맞다 독포 아래아래 아래아래 가도 돼 4대4 하면 돼 아래아래 아래아래 어 캡 건드리면 갈거야 응 건드리면 오케이 뭉치지마 손 대요 손 대요 됐다 끌었어 나이스 턴 다시 타 우리 굳이 내려 안 내려와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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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벌려봐 벌려봐 오케이 캐리온클로 도망갈 때 한 번 더 헤비메이스 왈드파이어 꺼줄게요 오도도 네 앞에 비클 줄게 비클 하다가 태클 오도도 왈드파이어 볼게요 왈드파이어 와파 보내줘 우리 비클 받았다 우리 신발 빠졌거든요 딜라인 스턴이야 딜라인 스턴이야 오케이 백업 봐줄까? 네 아브라임이 비클 빠졌어요 오케이 아브라임이 비클 빠졌어요 어 나 비클 줄거야 앞라인 오케이 이제 인털업 좀 해줘 캐리온클로 나간다 아 캐리온클로 와파 맞았어 캐리온클로 와파 맞았어 캐리온클로 당긴다 캐리온클로 캐리온클로 조금만 더 나간다 아 나 머리 빠졌어 피클 몇초? 피클 몇초? 피클 몇초? 와일드파이어 표현 중 파이вор다 커지 심발 빠졌다 커지 커지 킬만 끊어줌 끊었어 아파 볼게요 아파도 어파도 아파도 내가 지워줄께 와파 공맞았어 와파 공맞았어 와파 빈이랑 없어? 와파 신발 빠졌다 앞에 공줄거야 진영이랑 났구요 오케이 오케이 받았어 받았어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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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갔다 오케이 힐러 힐러보자 힐러 3초 2초 힐러 당긴다 힐러 힐러 신발 빠졌고 힐러 볼게요 오케이 나이스 와파 개피 아 돌 맞았다 어 힐러 죽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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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가 훨씬 좋은 것 같기도 저 스토커 아닌데 스토커 아니에요? 아 가디언이었구나 포스필드 아니었어요 포스필드일까 포스필드 근데 리뎀션이라 쟤네가 아이템 안 바꿔서 저도 안 바꿔 그냥 그거 땄나? 그걸 모르겠네 나는 떴어 요기이이이이이이이 안녕